뇌졸중으로 죽은 뇌를 되살릴 방법이 있다. 세포를요? 죽은 세포를 어떻게 살려요? 죽은 뇌세포를 다시 되살려낸 경험담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로 외상성 내추럴을 20대 후반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망치로 누가 소주를 패는 듯한 큰일 났구나. 원망 같은 건 혹시 없었어요?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더 열심히 했어요. 편마비가 제 인생의 최대 터닝포인트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신이라는 말이 걸맞는 몸신을 오늘 모신 게 아닌가.